준짱 일본어 안녕하세요. 준짱입니다. 오늘은 접속 조사해야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일반적으로 완료조동사와 명사 등과 함께 사용합니다. 의미는 한 끗어라고 합니다. 주로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이 오랫동안 계속되거나 또는 여러가지 행동을 한 끝에 결국 그러한 시점의 상태를 나타냅니다. 그러한 과정이 계속 진행되는데 그 결과는 순탄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럼 들어보고 연습해보세요. 마코는 여러가지 생각한 끝에 하는 수 없이 하기로 했습니다. 회장은 오랜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어요. 그녀는 오랫동안 알은 끝에 유감스럽게도 죽고 말았습니다. 나는 잠시 망설인 끝에 사기로 했거든요. 그녀는 밤늦게 돌아온 끝에 술 냄새를 풍겨서 정말 화가 났거든요. 시장에서 이것저것 먹어본 끝에 겨우 하나를 골랐습니다. 저 두 사람은 10년의 규제 끝에 내년에 결혼하게 되었어요. 부장은 심한 말다툼 끝에 회의는 중단되었습니다. 그 둘은 말다툼 끝에 결국 큰 싸움이 되고 말았어요. 그 형사들은 신랑이를 벌인 끝에 이 사건을 해결했다는 소문이거든요.